그냥 손으로 탁탁탁 터시는 거예요. 손끝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터세요. 이거 요령만 하시면 다른 거 할 때 막 써먹을 수 있어요. 이게 설마 베이비 카운터인지 모르겠거든요. 내가 오늘 수다 사러 갔더니 아줌마가 먹는 데 쓸 거니까 세척할 때 쓸 거냐고 그러는데 많이 건담할 때 쓸 것도 얘기해. 왜 거짓말 하냐고. 뭐라고 해? 뭐라고 해? 먹을 때 쓸 거라고 했지. 식용소다. 이거 화장실 청소용어도 많이 써요. 용도에 따라